고업 5월 10일 동안 모산 향후의 연장 승목 모산 충전 때문으로 시작합니다. 모산 향후의 및 문 화감 어르신 아직 할지 모르겠는데 1년 정도 오는데 여기는 대산면이고 동읍이 제 고향이에요 고향 출신인데 옆 동네도 잔치를 이렇게 좋은 잔치를 한다길래 제가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김종맛이 잘 안보이고 고승일씨 잘 안보이고 아울러 대체 시대 더 큰 창 이거 가져왔습니다 고향 떠난지 벌써 한 60년 세월이 흘렸습니다 오늘 고향에 오면 뿌듯하고 흐뭇하고 상술의 마음은 편안이 없습니다 매우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